3월 20일 경에 심은 봄감자 입니다. 두백 감자를 심었습니다. 이제 하지가 멀지 않았네요. 감자는 심은 지 90일에서 100일 정도면 캘 수 있습니다. 또는 그 캐 봤을 적에 감자알이 어린이 애들 주먹만하게 컸을 경우는 캐도 됩니다. 하지금방이로 가게 되면 이 줄기가 누렇게 변하면서 쓰러집니다. 그때쯤이 캐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꼭 하지에 캐지 않아도 됩니다. 조금 늦게 심은 분들은 조금 늦게 캐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90일이나 100일 정도 맞춰서 캐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